그래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- 아니 근데 왜 혼자 지낸,다는 게 아 그니까 나는 당연히 삼탄총인 줄 알고 굳이 삼탄총에 조준경을 왜 달아? 이 생각으로 안 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조준경을 달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첼리나님 혼자 있는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아까도 잠시 혼자 있고 싶네요 그랬잖아 혼자 있는다는 말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나에게 이해를 시켜 뭐야 뭐야 얘네 아 팻닉 없이 그 얘기였어요 내가 이해가 딸려 송 쓰마미생 이해력이 딸려 송 어디 가시나 그니까 닉네임은 첼리나라고 써있는걸 보면 첼리나님은 맞는거 같은디 혼자 있고 싶으시 혼자 있을래요 하셔가지고 난 무슨 말씀이시지 그랬지 왜 뭔일 있었어요? 왜 닉네임 뭐야 팬닉을 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의 후레시는 그냥 내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그 이상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애 쟤네한테 인식되는 빛이 아닌거 같애 그래서 그냥 후레시를 맘껏 키고 다니지요 친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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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어 뭐야 흐흐흐흐흐흐 너 있는지 몰랐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흥 이 있는지 몰랐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엇어걸렸어 호래시 깜빡거리면 패드를 옆으로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와요 그대로 그냥 치면 돼요 응 여기겠지 어 아이의 이름이 LZ 아이 야 어 맘에에에에р 징한 거 너무 징 하다아 나 좀 살 자아 같이 좀 살자아 아아 이놈아 으으 진짜 어 총총총총 내 총 내 총 오 뭐야 오 사키님 10개 감사합니다 엘리야 잘했어 이 첫마디 그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죽는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죽는거잖아 어 야 엘리야 전 prost떴cia 했지만 그지 개같이 못했어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테니 조어주세요 속으로는 고마우면서 심쿵 행복가요 저는 크림 스파게티 일걸려 일걸려는 뭐야 크림 스파게티 일걸려님 흐흐흐흐흐흐 고마워요 뭐야 저기로 기어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 는 거야 야 기껏 살려줬더니 짜증난데 아 그래서 총을 안주는구나 자기 애가 그 총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총 자체를 안주나봐 어 뭐야 이거 이 펜던트도 막 그 계속 모으는건가봐 두개밖에 못 모았는데 음 저도 처음에 얘 보고 얘 딸인가 그랬다니까 나가는 문이 닫혔어 오오오오 연회장 어? 나 그냥 나 피아노 쳐지나 하고 온건데 얻어 걸렸네요 좀 도와줘 여기저기 불사조급이네요 전정화도 일 것 같습니다 아 정화도 정화도 일 것 같은 분 감사합니다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칭찬을 안.. 칭찬을 되게 인색.. 인색하구만 잘했다는 말 좀 해주지 아 이거 너무 재밌인데 게임이 지루하지가 않은데 헤매도 재밌어 보통 막 너무 막 헤매고 이러면 좀 지루하잖아요 아 아 아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셰프야 일부러 정을 안 줄려고 그러는구나 저기로 뛰어내려서 길을 돌아볼게 저기로 뛰어내려서 길을 돌아볼게 저는요 넌 여기 있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내가 도와주게 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잖아요 알았어 좋은 차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럴 수 있겠어? 음.. 전에 소총을 쏴 보긴 했어요 근데 그 쥐 맞추는게 쥐 맞추는게 더 힘든거 아니야? 비비탄 비비탄 비비탄으로 쥐를 맞췄었어 비비탄으로 쥐를 맞췄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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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무슨 일이 생기면 신중하게 죽을 써야돼 알았지? 알았어요 좋아 이제 아까 일은 없는 셈 치는거다 심쿵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 그런데 아이가 인상파 전 미오다레마 밀듯해요 고맙다고 한거잖아 지금 이야 미오다레마님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감동 관광객 새끼가 죽였대 하 하하 흐핫 헉 내가 내가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? 내가 일은 명이나 죽였어? 극나 많네 이들 구운다 뭐 76이나 죽였대 내가 미이 ví 트 미이 백 미이 б 침 그리고 이곳은 이곳에 대한 궁금증을 받아야 한다. 만약에, 또한 투어는 이곳에서 남기지 않는다. 좋은데. 항상 해버려. 모두가 좋네. 여기 유인되나? 너무 머하나? 그냥 가서 죽이자 죽이는게 더 빠르겄다 내가 그 관광객이다 이놈들아 에이 봉하연님 주무세요 잘자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셋이 넘어서까지도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넘나 재미지면 좀 움직거려라 오케이 이동한다 됐고 여기 어디갔니 근데 심쿵 개구리 자세같군요 전 리조일수도 있습니다 알 감사합니다 리조님 여기 애들이 겹치는거 아니겠지 어 애들이 겹칠거 같은데 여기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 일단 다 쓸어야겠지 다 쓸 필요없나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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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저.. 저 보셨어요? 보통 이렇게.. 까지 맞아 죽을 정도면은.. 소리라도 지르지 않나? 여기 사람 있다아! 여기야아악! 이러지 않나? 나 여기 있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뭐하냐 멍 때리고 아니 근데 얘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총을 쏴줄 수가 있어? 내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려니 어딨어? 여기 있다 꽉 찼네 이 자세로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흠... 으으으으으으으으윳 심쿵! 젤리나님 감사합니다à 개 하지 말라이시, 내가 줘야 왜 깜짝이야 봐봐 봐봐 심쿵! 긴장의 투척 아람퍼펜님 감사합니다. 아이 고맙습니다. 안에 또 있나? 다 없앤거 같은데 이제? 화살이요? 화살이 지금, 화살을 내가 지금 안 들고 있네? 활을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아냐 이거 그만 만들어 하나 더 만들자 됐어 이거 안 만들어 뭐야 미호 다리맘 님이셨어? 첼리나 님이 아니고? 호오오오오옻나 혼난다 혼륵 후 칠리나님 억울하잖아 흐흐흐흐흐 어 뭐야 깜짝이야 으흐흫흐흐흐 거기 점프하지 말아 쉬야지 거기서 점프하냐 어 깜짝이야 나 뒤에 있는디요 걸렸니?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쇽 어 야 뒤에 있었어 반칙 뒤에 있는거 반칙 아아 세 명이나 이건 죽었다 야 이건 죽는거야 이건 죽을 수 밖에 없어 아아 거기서 걸려가지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다행히 파악좀 잘하자 와아 저쪽이 몰려있네 다행히 어우 너무 많이 오는데 어이 어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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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잠깐만 아아 아아 야 아유 진짜 어 불에 타 죽었어 이번엔 아하하하 야 이번엔 불에 타 죽었어 제대로 하자 왜 거기서 총을 쐈을까 나는 멍충하게 아니 이거 내가 쏜거 아니에요 화염병 제가 쏜거야 저기 쏜건데 애떼 애들 때리다가 내 뒤로 물러나면서 죽은거지 신중하게 하자 나 폭탄 던질라 했는데 이거 아아 진짜 빵이요어어 한번더 뻥이요어어 어~~ 나이스~~~ 어! 와! 야 잠깐만! 야! 너 어디서 오냐아 마아 나이스우 휴후 잘했어 고생했다 야 어서오세요 저 어땠어요? 뭐 안했잖아 아무것도 그런 거 말고 네 동치 맞는 건 어떠냐 지급할 때만 써 알겠어요 좋아 와 이제 총 줬어 아 다행이다 지금은 안정전치가 걸려있어 어디 열 줄은 알지? 알아요 그건 함부로 다루면 안돼 조심할게요 그래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드실 뿐 흐흐흐흐 와 구워먹자 구워먹자 쥐 아니야 쥐 아니야 쥐 아닌데? 쥐야? 어 쥐네 이거 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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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흥 으흐흐니 흐흐흐흫 오징어 다리처럼 엄냄냄냄냄냄냄 아 알려주지 마세요 헤매도 내가 헤맬겁니다 알려주면 이제 헤매면서 내가 겁나 꿀잼 드립을 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어떡해 방송 한 시간 더 할 거 알려주셔갖고 금방 끝날지도 몰라 이제 아니 아니 이제 알겠다고 했어 와 우리 이슬님 무서운 거 보소 스포는 아니고 스포는 아니고 약간 훈슈? 봤죠? 어? 우리 관리자님 무서운 거 봤죠? 그래 여기 올라가자고 올라가자규 아 이게 요거를 빨리 익혀야겠다 피하는 거 스포가 아니라 훈수 훈수들 금지하고 있잖아요 으이구 아이고 아이고 민규님이 죄송합니다 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 아 이걸 빼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이게 훈수는 조금 애매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헤매니까 안타까워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어 확 씰지가 않잖아요 어 어떤 분은 정말 내가 헤매는 게 안타까워서 어 옆에 뭐 있어요 어 알려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 뭘 봤는데 자기가 뭘 봤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가서 어 못 보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거기 뭐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는 이제 막 답답하니까 먼저 해봤던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이제 막 발사속도 재장전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발사속도를 높여야 그래서 막 이제 스포하듯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서 이제 그 내가 헤매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자마자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수 관련된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유아하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스포죠 훈수보다 저희 나쁜놈들 사람이 더 무서워 진짜 스포가 진짜 큰 문제야 먹고 힘내세요 전 베베 뿅뿅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베 뿅뿅님 자러 가셨는데 자면서 후원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먹어 지금 못 먹잖아 먹고 힘내세요 지금 내 모니터를 핥을 수밖에 없잖아 먹고 힘내고 싶은데 징그럽다 내라 껴가야되 그럼 가셔야지 아 야 오자마자 때릴라 했는데 아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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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정말도 없다 이제 야.. 엘리 이제 막.. 어? 자세 나온다 너 네.. 저는 그냥.. 주먹으로 싸우는게 더 편한거 같아요 주먹 아니면 산탄총 주먹 아니면 산탄총 아니면.. 몰래가서 목 졸라죽이는거 지금도 비와요? 비가 많이 와요? 위에 둘.. 위에 둘이 다야? 어.. 1순위가 목 졸기 제일.. 깔끔하잖아요 어.. 아름다운 도시인데 어쩌다.. 왜 깜짝이야..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.. 주르륵주르륵 와.. 그 정도야? 오케이 총알.. 온다 온다 온다.. 헉.. 둘인데? 저 둘이 다 한거지? 한놈 나가라 그래 어.. 어.. 저기있다.. 이렇게 소리 지른데 못본다고? 이제 보네.. 이제 봐.. 이제.. 입.. 뻥충이더라.. 저거.. 어.. 못올라가는데? 어.. 몽둥이.. 내 몽둥이.. 야 몽둥이 남는거 없냐? 어.. 몽둥이.. 여깄다.. 아.. 이 몽둥이 별론데.. 아니구나.. 못 박힌 몽둥이구나.. 못 박힌거? 그래도 나무잖아.. 음.. 앞에 안봤어도.. 재밌어요.. 오프닝만.. 조금.. 보면 더 좋죠.. 못이 아닌데 이거.. 가위인데.. 가위야.. 못이 아니라 가위.. 이것도 내구도 없는데? 근데.. 저기있다.. 어 뭐야.. 아.. 나 봤는데.. 아, 봤는데 어, 여기 줄 있어 그랬는데 죽었어 어, 여기 줄 있어 하려고 했는데 죽었어 아, 진짜 미안하다 강화시키자 폭탄 만들고 어, 폭탄 못 만들어? 아, 날붙이, 아, 그냥 폭탄을 만들걸 어, 뭐야 뒤에 있어 뒤에, 앞에 있어 앞에 봤냐? 봤냐? 조용히 가 뭘 오비있어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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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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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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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다다다 못 걷기 장인 좋아 정말 좋아 하나 더 있는데? 오?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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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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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X 아까 뭐 X로 표시해 놓는다 했잖아 보물에 어 보물에다가 X로 표시해 놓는다 했는데 아닌가? 오우 여긴가? 풀이 풀이 뭐야 도시 생존자 수색을 마쳤다 음 오우 쑤쑤, 쑤쑤, 쑤쑤 쑤쑤쑤 쑤쑤쑤쑤쑤 허잇! 허잇! 좋아아아 제작속도 필요없어 제작속도 늘려서 뭐해? 칼 폭탄요! 오키! 오키! 오키도키요 그러네? 총받고부터 법규소리를 안하네 애가 흐흐흐흐흐 저 다리를 가야돼 지금 그쵸 다리를 건너서 가야되니까 으쌰 저 골목길로 지나가자 칼 참발 많네 어? 흐 크림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님 말이 많았다고요? 아 너무 좋죠 말 많으면 너무 좋죠 교월이를 어떻게 내려갔다 하나씩 차례대로 100점 만점에 100점 아이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옆으로 한번 턴에서 호로로롤롤 우리 왓솜님 나 잡아봐라요 뭔 소리야 그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옆으로 한번 호로로로로로 이게 뭐야 자 끝에 바로 옆에 있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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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데 우와 우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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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티띠띠 어허허허 우와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목 졸라야지 컬 아껴야지 아 이게 유령인 줄 알았다고요? 내가 이게 숨죽이면서 기척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유령이 아니라 버퍼 걸려요? 이쪽은 없지 왜 카카오가 버퍼가 걸릴까? 왜 카카오가 버퍼가 걸릴까?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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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맞는데 나 아 너무 많이 맞았는데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예 토토님 들어가세요 다 죽였나? 폭탄으로 그냥 어? 이런 놈이 씨끼들 폭탄 가지고 안 되겠지? 느낌적인 느낌상? 알았어 저쪽으로 가면 가자 저쪽으로 가면 지금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다시 다시 저 녀석들을 트럭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된대 이 녀석들을 그냥 트럭을 정면승부를 할 순 없구나 그죠? 저기 아직 나쁜 놈 있는디? 오는디? 거기다가 나오는디? 처리하고 가자 진짜 되게 많네 애들 다 처리했는줄 알았는데 나이스 셰트 하는데요? 흐흫 저트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트럭을 어떻게 해야될까 우윗 유심 nood éric Arabic 일단 나와 일단 나와 후우 후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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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사인이다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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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 날 좋아 뭐.. 모르는거야 오지구요 지리구요 죽여줘 여전 크림 스파게트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첼리나님 오구오구 감사합니다 특이점이 오신거 같은데 첼리나님 오늘 주무세요 어허허허 되게 많이 졸리신듯 아아 어허허허 어허허허 이렇게 나 여깃는디요 엇 야 잠깐만 왜 내가 왜 내가 당하는거지? 어? 왜 내가 당하는거지? 내가 먼저 가서 쳤는데? 아 이런 진짜 나와 나와 나와라 이놈아 아 아니 왜 내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어이 저거 또 있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 씨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 맛있음 아잇 아잇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아 여기 아닌데?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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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빽빽빽 우후우 와우 완전 죽을 뻔했다 홀리쉣 홀리쉣이다 홀리쉣 아 이거 아닌데? 하하하하하 아이! 잠깐만 너무 어이야야야야 우후우우우우우 진짜 어이야야!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우와 이거 투어 언제 나온대요? 아 이거를 만들 수 밖에 없게 만드는구만 이 연막탄을 빨라도 내년? 다행이네요 지금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갔다 우와 이쪽으로 못가라 이쪽으로 못가라 아 그래 영화로도 만들고 있어요? 크흠 뭐야 왜 못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영환데 완전히 왜 안 내려가지? 이거 저 시드로 산거 아니에요? 그냥 풀스 다운로드 받아서 뭐야 그거 풀스샵에서 결제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가는거구나 심쿵 다 드릴게요 저의 모든 신향 쿠키를 목소리 들으며 잠이들겠죠 나중에 꼭 만나요, 찡긋 나중에 만나요, 찡긋 이 이 이 이 이 이 우리 첼리나님께서 이..히 이게 이 이 이 이 고맙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보시고요 중간에 목 졸라서 죽이는 적이 있었으면 제가 속삭해드릴 텐데 잘자요 잘자요 어 뭐야 공대생님 어서 오세요 조옥 조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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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놔둬 놔둬 천천히 놔둬 천천히 놔둬 나쁜 녀석들 천천히 놔둬 네네도 착해보이네 A쪽은 샘이고 당신들 이름이 조옥 맞지? 엘리 일행이 몇 명이나 있지? 다 죽었어요 그건 모르는 거지 꽤 여러 명 있었어 누가 도시로 들어가자는 묘안을 냈었지 그 새끼들이 우리를 기습했다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지 지금은 이 난장판에서 탈출하는 중이야 서로 돕기로 해요 수가 많으면 더 안전하잖아요 맞는 말이야 서로 돕기로 하자 멀리 하는 곳에 우리 은신처가 있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할 거야 스입 우유 멀리 하는 데 엘헤헿헤헤헤 엘헤헤 엘헤헤헤헤 엘헤 엘헤헤 엘헤헤 엘헤헥 엘헤헤헤헤 엘헤헤헤헤 나도 겨누면 쌤쌤 야 파티가 이제 네 명이 되었다 내가 이제 뭐 몸빵인 것 같고 힐러 딜러 다 있겄지 원거리 냥꾼 좋아 어? 토이스토리인데 여기 뭔가 아빠의 마음이랄까요? 남자애가 말석잖아 네 디에시도 하려구요 다 왔어 거기 다 왔어 지킬 인원이 더 많아진거라구요? 에이 아니야 얘네는 자기 몫을 할 것 같애 다 이거봐 다 착착착착 움직이잖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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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업무를 찾고 있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으나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으나 이쪽으로 오는 줄 알았으나 쟤 온다 쟤 온다 오다 간다 이놈들 보소 자꾸 빙글빙글 도네 셋이서 도네 셋이서 야 셋이 빙글빙글 도는데요 돌아갈 방법 없나 야 셋인데 그냥 쏘면 안될까 우리? 까짓거 더 몰려올려나? 이틀 생방이요? 아 그러네 따지고 보면 이틀이네 열한시부터 있으니까 강강수 올려다니고 진짜 오 지금이다 지금이니 이제 한놈 오겠지 한놈 걸리겠지 이제 네놈으로 정했다 어휴 뭐야 둘이 같이 와 치사하게 어야야야 ㅎ 아얘야 야이 아얘얘 어우얘야 야야야 야야얘야 야야야 아아 어딨어 이 어딨어 이놈아 어디 어디 어디있어 이놈아 해냈다 또 해냈다 그냥 좀 따끔했네 내가 먼저 올라갈거야 쟤 왜 뛰어 댕겨 아아 하하하하 이 나쁜 녀석들 이 녀석들이 야 이놈아 어딜 내려와 또 내려와봐 들어와 들어와 오 잠깐만 크핫 주섬 주섬 됐어 더 있는데 애들 여깄다 내려와 내려와 으아아아아 흐흫흐흫흫흐흫흐흫 들어와 들어와 이 녀위 씨끼들이 야 니네 뭐하냐 너네는 뭐 아무것도 안하냐 다들 들어와 근데 몇살이야 야 너네 말 섞지마 야 너 말 섞지마 너 너 너 야 인지 네가 말 섞었어 말 섞지마 웃지마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